경매 투자를 위해 물건 검색을 하다보면 누군가는 우량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왜 모두 같은 물건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행운도 평소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쉬운 아파트 투자를 넘어 상가 투자까지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야와 없었던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잠시 멈출 경우 또는 길을 걷다가도 임대 현수막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니 눈에 더욱 잘 들어옵니다.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면 항상 전화를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임대라는 문구를 발견하면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바로 임차할 것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권의 몇 군데를 통화해서 시세를 파악하다 보면 업종에 따라서 또는 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대로를 압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내 자산이 되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며 부동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늘 준비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세를 조사하고 체크해야 감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감을 만들어줍니다. 몇 군데 상권의 정보를 얻고 자료가 누적되면 다른 상권의 비슷한 분위기나 건물의 상태 또는 상권의 스타일만 보아도 임대료를 대략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임차료를 속이고 위장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낙찰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시세 파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면 경매에서 물건을 체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가의 임대뿐만 아니라 낯선 지역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곳의 아파트를 볼 때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곳의 시세를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평소 틈틈이 전화를 해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쌓아놓은 감각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된 정보는 그냥 흘러넘기지 마시고 모으고 기록하고 분류까지 데이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희미한 기억만을 의지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엑셀이나 M1 오토 등을 이용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습관이 투자자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매 투자의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해보세요. 점차 달라지는 자신과 쌓여가는 지식의 성장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